자나이씨 일 많지? 일 많지? 응 그래 알았어 나 일 보고 올라갈게 밥 먹을까? 2시? 2시 정도는 괜찮겠어? 2시? 수요일에 2시? 잘했어 차단 빨리 갈게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잠시만 잘하는거 잘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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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원래 털이 이렇게 복술복술로 한건가요? 이 말 해놓으니까 완전히 그 어? 막 아주 저저저 뭐지? 무슨게야? 이게 마른게 있잖아. 이게 막 정지용계처럼 생겼도. 깜짝 놀랬네. 이렇게 털이 자라면 양털처럼 그렇게 자라나봐요. 그렇구만요. 고생이 많습니다. 비 조심하십시오. 비가 많이 오는군요. 비가 많이 옵니다. 비가 많이 옵니다. 아우 맛있다. 공탄 공기점.